저 너무 배고파요. 큰일 났어요. 저 너무 배고파요. 큰일 났어요. 저 너무 배고파요. 저 너무 배고파요. 저 너무 배고파요. 저 너무 배고파요. 저는 카라멜 맞게 왔어요. 단거 좋아하시는군요. 먹으면 안 되는데. 난 죽었다. 피트니스한테. 낭만 있다. 감사합니다. 난 여기 취업하고 싶어. 내가 갔던 회사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저 오빠가 돈 엄청 질러는데 안 나오던데? 너무 맛있겠다. 진짜 미쳤다. 뭐 먹지? 취업하고 싶다. 나 이거 먹어요. 마라탕 먹어요. 마라탕 먹으면 좋겠다. 먹고 또 먹어도 돼? 먹고 또 먹어도 돼? 난 간다. 마라탕 간다. 이렇게 막 먹어도 돼요? 그럼? 스타딩부터 제가 뺏어놓는 거 아냐? 저는 이미 샐러드가 없어서 요즘 살 빼야 돼가지고. 아 미쳤다. 이 돼지야. 나는 돼지야. 아타. 내가 지금 장이 안 좋아. 참기하다. 저기에 액티비아도 있어. 캬멘이오. 아 낙맡이. 아 미쳤다 진짜. 완전 줄게 됐어. 엄청났어요. 맞춘 얘기. 어머니 집 쪽에서. 아니 근데 또 판떡인데 또 줄이면. 부담되니까. 나한테 그냥 말만 해. 애기들은 안 줬는데 나한테 줬는데. 진짜 이거 여기잖아. 진짜. 아 더 못 먹겠다. 스티비. 아찔. 아찔이. 아찔이. 이거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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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. 아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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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이비. 산토리미. 아 저거 진짜 갖고 싶다. 형 그거 알아? 나 지난주에 생일이었다. 어. 지난주에 내 생일인데 왜 안생겨졌어? 그거 변명이야? 그걸 변명이라 해? 뭐에요? 회사에 게임기 있는거 봐. 저거 뭐야. 아니 회사에 PC방이 있어. 오. 와우. 아니 암마에서. 아.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좋은데? 와. 와. 입사하고 싶다. 으하. 비주얼이 너무 좋은데? 좋은 거 아니야?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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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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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.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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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달아 왜 돌려줘? 조심스럽게 형이 좋아하는 맛이 아니야? 선물이다 나 핸드폰 여기에 다 놀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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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해 소름돋아 미쳤다 저거 내 핫인데? 뭐야? 뭐가 막 떨어져 난 안 까야겠다 오 똑같아 나머지는 14일 14일 네비 테스트 네비 테스트 오, 이거는 어떻게 이래 사이즈 고민하고 우산이나 10산이면 더 심하지 않을까 네비가 진짜 작아 진짜 작아 네비를 저희가 가야 할 어, 여기 예쁘네 미세 보증이 뭐야 진짜? 오,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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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커요. 1층에 있는 2층이어서.. 이거 신식을 열리겠다. 형 누워봐봐. 누워줄 공간이 되나? 7층입니다. 뭐야? 이게 MC예요? 테이블에 있는 그런 거네. 아 이거다. 저거 이거 똑같아야 할까? 오 됐다. 오 됐다. 아 이거 재밌는데? 이거 뭔데? 트와이스가 돼. 아.. 소음 안 되네. 오 되네. 오 되네. 아이템 밖에 안 나오고. 오 나오네. 차량 스마트. 오.. 이거 나 좋은 거 같은데? 밑에는 차 터지면 같이 날아가잖아. 그니까. 오 나왔다. 오 전화 아니에요? 오 그럼? 그냥 이렇게 하면 상판이네요. 그냥 이렇게 하면 상판이네요. 이렇게 하면 다 정어버려. 이렇게 하면 상판이네요. 네. 상판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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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로 쓰셔야 되는 거에요. 오오. 오오. 통화의 게스보도 DMR처럼 써도 될 거 같기도 하고. 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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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제 우리의 범적지는 남짤에 새로 생긴 항구지역입니다. 여기 앞에 창고있지? 이게 컨베이 있는 거랑 똑같아. 스프레싱으로 캡커가 쫄까. 컨베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한데 슬픔 쫄깃을 더 치여줘. 도착할 거 같다. 오 된다. 차가 켜주실 때?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차가 켜졌다? 오 오오. 자전거를 꺼내 가지고? 바로 탈 수 있네. 아 사기다 이건 무조건 다 한 번씩 써야 돼 아 비가 더 많이 와 오늘 이렇게 섭취 회사를 다녀왔는데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빠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